오늘 12월 3일이죠 새벽에 또 포르투갈을 일회일로 이겼다고 역전을 했다고 아주 좋아하는데 성민, 손흥민이가 마지막 골이 손흥민이가 이렇게 어시스트를 해 가지고 황희창이가 쭉 골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먼저 우리가 포르투갈한테 한방 먹었고 그 두번째가 김연곤이가 넣었죠. 어쨌든 기분이 16강 되니까 쫙쫙하죠 천봉시인들의 영어학당에 있는 내용 함께 합니다 I'm learning a lot from other participants who care about the lives of beings other than humans I'm learning a lot from other humans 해 가지고 중국어로 넘어가 볼까요 네 1. 대인如天 2.对不起 3.对不起 4.我迟到了 5.我的错 5.发现每个人的美作者 5.经善爱这些天 6.我参加了一个读书俱乐部 6.其中大多数参与者都追求素食主义 6.我从其他关心非人类生命的参与者 6.那里学到了很多东西 12월 3일 흑사랑 4인여천 미안합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최근에 나는 대부분의 참가자가 채식주의를 추구하는 도서클럽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인간과 다른 삶을 돌보는 다른 참가자들은 들러부터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지나갑니다 오늘이 12월 1일인데 얼음이 이렇게 고드름이 저렇게 이곳에서 나오는 물이 고드름이 이렇게 이것도 저 벽을 보아기 위해서 물이 저렇게 고이면 문제가 되니까 이런 또 장치를 했네요 이것도 예술화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죠 좋아요 새소리가 좋습니다 새소리가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2029년에 하늘에서 큰 돌이 떨어지는데 380m 정도 된다고 그러죠 이게 하나 떨어지면 지구의 3분의 1이 상처를 받을 정도로 3분의 1 이상이 상처를 받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가 그때를 대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우주선을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다 그거 피해 보려고 만든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힘자랑을 하는데 그런데 시진핑이 함대 지금 3척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럴 만한 함대가 내놓을 만한 함대가 그렇습니다 3대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최소한도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런데 앞으로 이제 이런 함대를 한국이 갖는다고 하니까 자체 개발한 걸로 미국 기술도 필요 없다 우리 기술로 이 기기들이 가장 무수화하는 핵무기 핵무기도 쓰레기와 같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핵 분열보다는 핵융합시대로 갔을 때 그것이 바로 정력시대가 되는 것이고 그럴 때에는 이 핵이라고 하는 것이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분열 핵보다는 융합핵으로서 모두가 하나 되는 세계가 하나 되고 우주가 하나 되고 그라함 속에서 인간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다 그런 것을 얘기하면서 오늘의 아침 말씀 하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벌써 이게 뭐여 2분이 지났는데 3분이 4분이 돼가는데 방울방울 맺혀 있습니다 우주에 기운이 거듭한 방울방울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장부라면 허경영 총재가 신인이 세금을 60억을 내릴 때 여러분은 얼마를 내야겠어요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지워져요 세계우주 통일을 할 수 있는 기운을 흔들 수 있는 것이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좋아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열심히 해서 세금을 많이 내고 세계 1등국 대한민국 을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위대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서 세계 1등국 대한민국 을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세금을 많이 내는 최소한도 65억 정도는 거뜬히 낼 수 있어야 이게 힘이라고 할 수 있고 인간은 보통 최소한도 1억 정도는 낼 수 있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까까까까까까 새야 새야 파랑새야 녹두 밭에 앉지 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정포장수 울고 간다 안기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정포장수 울고 간다 안기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정포장수 울고 간다 안기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정포장수 울고 간다 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세계통일 앞으로 7년 안에 이루어 봅시다 감사합니다 새들이 노래를 잘해요 새들이 노래를 잘해요 나도 새처럼 노래하고 싶어요 새처럼 노래하고 싶어요 새처럼 노래하고 싶어요 새야 새야 파랑새야 녹두 밭에 앉지 마라 노래하고 춤칠려고 동네에서 한바퀴 돌면서 난 걷기명상 노래 명상 춤명상 개발한 사람이요 어제 우리나라 이겨서 오늘 더 춤 많이 추셔야 되겠다 내가 안 추는 사람들이 많이 추거든요 별로 많이 추셔요 쨘쨘짠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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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16 16강 날라라라라 굼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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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길 줄 알았어요? 알았지 그러? 나는 가나 가나 있을 때 가나 오나 나라 이름이 좋으니까 너희 먹어 그랬더니 먹어버렸어 사람들이 가나 볼 때 우리가 이래 영으로 쥐서 갔다고 그러더라고 그래도 가나로 들었어 잘했어 그거 잘한거야 그래도 이제 두 번씩 승부를 안 해면 다 마지막에 한번 이겨줘야지 어떻게 이겼어 그 무서운 나라를 우리가 지금 세계적으로 우리가 무기 무기가 세계 6위야 근데 이제 조금만 가면 세계 2위가 돼 중국을 지금 이겨낸단 말이야 앞으로는 중국이 갈라져 6개 나라로 갈라진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대만이 앞으로 말이지 시진핑이 골 때리는 친구 말이지 욕심이 많아서 안돼 좋은 주의를 가지고 공산주의가 뭐냐 창피하게 공산주의가 공산주의로 세계를 통일시키려고 이 싸가지 없는 황제 같은 근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안되는거야 공산주의는 나도 싫어 공산주의 말이지 서로 공산이라고 지 마누라도 없고 지 그것도 없어 다 한통속이야 얘들이 그래가지고 엉망이야 지금은 이제 서로 돈다 묶여진다고 정신들이 없어요 김정일이 죽으면 금방 무너진다고 오늘은 이 작동에 와가지고 이렇게 또 곰이 여러분을 담기고 아름다운 대한민국과 함께합니다 이렇게 해서 올해도 마무리 잘하시고 그렇게 해서 바람찬 하루 대한민국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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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습니다 아름다운 자유학기 여러분과 한자입니다 남유국의 밝은 미국 앞으로 7년 후에 지구별의 그 온다 하더라도 300미터 300미터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지구별을 보존할 사명을 가지고 방어책을 강구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야 새야 파랑새야 녹도밭에 앉지 마라 녹도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스 울고 간다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윤명석 시인과 함께 했습니다 윤명석 시인은 사랑의 시를 잘 짓죠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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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